오늘 시구야 1.0 간판에 저희가 광고 된다고 들었는데 감사하게 기회가 생겨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팝업스토어도 진행한다고 해서 가능하면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와 좋은 환경에서 잘 활동하고 이렇게 큰 건물, 되게 의미 있는 건물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된 모든 이유가 다 재료질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구야 2.0 촬영 오늘 시구야 2.0 촬영 오늘 시구야 2.0 촬영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 뵐게요. 안녕. 오늘 시구야 3.0 촬영 오늘 아주 간단한 파트 촬영해서 깔끔하게 촬영했어요. 그리고 소품도 있어서 러브? 그런 질문이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깔끔하게 예쁜 기회. 너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부드럽게 잘 촬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쁘게 잘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야 다음에 갈 일이 있다면 건물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오늘 엄청 예쁘게 잘 찍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그리고 시부야에 들릴 세로즈 분들이 있으시다면 건물도 한번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짝 옛날 했던 MD 촬영이랑 다르게 좀 신기한 소품도 쓰고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특별하게 하니까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 유명한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요즘에 일본에게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으니까 좀 가보고 싶어요 나중에 멤버들이라고. 진짜 저희가 재미있게 찍었으니까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일본 활도 많이 할 거니까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일본에서 기다려주세요. 다이키 데스. 너무 열심히 저희 작품도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사진을 잘 담을 수 있을지 많은 디렉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잘 나온 것 같아서 뿌듯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예쁜 사진 많이 많이 담았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많이 반품해서 저희 굉장히 잘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 저희에게 소식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화보를 안 했는데 근데 뭔가 화보 느낌이었고 엄청 특이한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좀 해봤는데 오늘 머리 스타일도 새로웠어요. 근데 오늘 좋았습니다. 저희는 또 일본 활동하게 되면 아니면 KCON을 가게 되면 꼭 시간이 있으면 가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진짜 거의 1년 됐는데 여기까지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촬영 너무 재밌었으니까 잘 봐주고 많이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합니다. 일단 저희가 또 일본 데뷔를 얼마 전에 또 했고 일본에서 행보원을 또 했었는데 좋은 기회로 일본 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고요. 또 오늘 헤엠의 코가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들어서 일본 팬분들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제로즈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해주실 것 같습니다. 원래도 시부야에 굉장히 또 가보고 싶었었는데 그때도 어떤 차정이 있어서 못 가겠는데 이번에 또 저희 저희가 시부야에 굉장히 크게 또 걸린다고 들어서 목표를 또 실물로 직접 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제로즈 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시부야 105에 크게 또 걸린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또 저희가 예쁘게 촬영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제로 베이스 워즈 활동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후 4. 오후 2. 오후 3. 오후 4. 오후 5. 오후 5. 오후 5. 오후 4. 오후 5. 오후 4. 오후 5. 오후 5. 오후 5. 오후 5. 오후 5. 방금 또 개인 컨셉 찍고 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되게 많이 찍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촬영을 했는데 이게 진짜 정말 다 우리 멤버들과 재료주분들도 부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경험 만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뭔가 오늘처럼 이런 새로운 매력이랑 다양한 시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새로운 모습, 궁금한 것도 이렇게 뭔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이 많이 기쁘게 해주시고 또 이런 모습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파이팅! 액션! 왜요? 왜요? 이게 변되는 거거든요 D-U-T Y W-H 네 네 네 왜요? 들어드렸습니다 들어드렸어요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아멘 네 a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